킵쿨 스드 대나무 토너는 대나무수 85%가 함유돼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 좋은 토너예요. 토너팩을 하면 열감이 확 내려가서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고 모낭염 완화에 좋은 약산성 제품이에요. 주의성분 0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토너팩 해준 후 떼어내주니 피부 열감이 확 내려가서 진정이 됐고 다음날 아침에는 모낭염도 진정되는 걸 느꼈어요. 킵쿨 스드 대나무 세럼을 발라줄게요. 청정 대나무수와 병풀 추출물이 함유돼서 피부 진정 효과가 있고 병풀 추출물은 트러블 자국 흉터의 효과분 성분이라 기대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랍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입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에요. 피부 괜찮아요. 피부 steadosc wireless 않았어요. 피부의 힘chantversion vályat Anna毒 피부 positive 피부 없는 거에요. 피부 bronби 너무 살다hab이는 소리 고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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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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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